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 자 어제 여러분들 말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상시하게 안 다뤄줬는데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다루고 어제 다뤘지만 2024년 총선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중에 우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98%가 나온 겁니다. 98%가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일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공통점은 사전투표 덕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여덟 번 여런들 부정선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훔쳐가지고 더불당 후보에 더해주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조작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 사이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밀어넣어 주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9% 7.49% 이름들 뻥치기를 해가지고 3만 7453표의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진교훈 사전투표에다 더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교훈의 거소투표 득표수와 20개 강서구 내 동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박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정선거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 이름들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부정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총선에서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입을 다물고 김기현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 부정세력들은 한 번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치르게 되면 대한민국을 삼킬 수가 있는데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은 득표수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전국 차원에 조작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규칙을 써야 됩니다. 누구 안께서 몇 표를 훔치고 누구 안께서 몇 표를 더하는 그런 규칙을 프로그램에 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선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규칙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다 보건내지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다 재현할 수 있으면 뭐가 가능하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번 설정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 전국 평균으로 사전특표 투표자 수의 25%의 조작을 안 했으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사이에 전국의 의석이 어떻게 결정됐겠느냐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이런 분석해가지고 밝힌 거 아닙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서 125석, 미래통합당이 127석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겁니다. 125석에서 127석입니다. 더불당이 패배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 전국 평균 사전특표자 수 25% 득표수 증감,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하에서 국힘당 82석 지득, 127석을 국민의 힘이 받아야 되는 것을 사전특표를 조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전특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12.5%를 빼앗고 12.5%를 더불당에게 더해줘가지고 25% 그러니까 사전특표자 수가 100명이면 25명분을 여러분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127석을 차지해야 될 것을 87석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87석으로.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의 미래통합당이 127석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102석, 125석을 차지해야 될 선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뭡니까 그냥 166석 정도로 더불당이 차지하는 선거로 바꾸어가지고 지금 여의도의 여러분들 국회의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사전특표 조작을 수정한 상태에서 더불당이 125석, 통합당이 127석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규칙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규칙만 찾아낼 수 있으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특표 조작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으면 미래통합당이 127석, 더불당이 125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선명하게 뭡니까 어디에 그게 각인이 됩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남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된 숫자거든요. 조작된 숫자에 있으면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작을 그럼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떻겠느냐 이게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2024년도 4.15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의 모든 선거부에서 뭡니까 뿌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약 329만 표 가짜 사전투표소 투입이 가능한 경우 더불당은 194석 국힘은 50석으로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5%를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5%를 조작하면 329만 표입니다. 5%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탄핵저짓순이나 개헌저짓순 다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comer사뿐만ücken mas cargo